오는 8일 달 일부가 지구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부분 월식 현상이 나타납니다. 이번 부분 월식은 8일 새벽 2시 22분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지면서 시작해 3시 21분 최대에 달하고 4시 19분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월식은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볼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부분 월식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